핫낫추 요오이 땅 요오이 신명 회복 구슬 먹방합시다 얌 얌 얌 고마워요 오케이 구슬 먹방 힐 받고 다같이 구슬 먹방 땀의 구슬까지 훔쳐먹기 아 세명 했는데 도망쳐 구슬 20개 구슬 먹방 좋아요 얌 아 까비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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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힐 차일이 엄청납니다 이거 까비 기해줘 고마워요 구슬 먹방 나는 먹보야 구슬을 다 먹을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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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저불가 이리와 아이고 빠야겠다 자 요새까지 파괴 구슬 먹방 한타하지만 나는 구슬 먹방 순회하면서 구슬 먹방 36개 36개 먹었습니다 이야 아 친구가 어딜 잠깐만 어 내가 죽겠다 와 오오 오오오 아우릴 맹치 자 어찌 아우릴 없으니까 구슬 먹방 오케이, 오케이 얏 풀어주고, 황패 오케이 자 그러면 구슬 먹방 오케이 한타 천천히 합시다 헤헤, 구슬은 내꺼 저지불가 와우 야 맞아줄게, 맞아줄게 오케이 일로와 미래줘 실명해 하이 먹었어 힝 힝 힐 힐 힐 힐 힐 Emerлушай, 취르 차는 것 봐 57% 회복 어어 두망쳐 자 70개 두꺼자 오 위험한데? 얍! 오케이 얍! 쯽쯽쯽쯽 어어 이게 아닌데 오 아우렐 낚였어요? 이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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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버려 징징징징징징 쯽쯽 나 살고 싶어! 아이고 자 구슬 72개 먹었구요 추가 생명력 회복은 55% 쯽쯽 구슬먹방 요한나 아무악 찹쯽쯽 슬기다 더 음음 2스트 1스트 8군로 4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